여튼 입구만 입고 출근 없는 입덕 전문방송 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은하수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매력의 소유자 여신님 은비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멤버를 이끄는 아이즈원의 리더에서 솔로 가수로 홀로 서기에 성공했고요. 권은비라는 장르의 주인공으로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은비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가 권은비. 자 돌랑이들에게 은비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가수 권은비의 장르는 권은비이다. 인간 권은비의 장르는 ENFP이다. 주인공 권은비는 잘 먹고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캐릭터이다. 주인공 권은비는 위기가 닥치면 바로 처리한다. 주인공 권은비의 명대사는 배추는 포기 셀 때 하는 말이다. 주인공 권은비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에스퍼 뮤직비디오 액션 장면이다. 주인공 권은비의 최종 목표는 자연에서 살기다. 내 인생의 상대역은 루비이다. 일단 첫 번째 가수 권은비의 장르 권은비다. 이거는 뭐 맞죠? 그렇죠. 사실 장르라고 할 게 없이 제가 하는 것들이 다 장르가 되다 보니까 그냥 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장르적인 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뭔가 이런 딱 장르 뭐 R&B면 R&B, 힙합이면 힙합 이런 게 요즘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권은비라는 장르가 언제는 또 세계적으로 그런 장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바로 처리하는 편인가요? 네. 저 위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평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위기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약간 그 위기가 올 것 같은 약간 그런 빌드업 상황에서 바로 약간 커트해버리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뭐 가장 최근에 그 여신님께 닥쳤던 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어 저에게 닥친 위기는 음... 크게 없었으면 어 패셔도 돼요? 없었던 거 맞습니다. 큰 위기는. 네. 어. 그럼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쓰읍... 아... 그 이제 데뷔하기 직전에 다들 이제 평가를 보잖아요. 연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월평. 그때 어?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위기들. 그냥 데뷔하기 직전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그렇죠. 있죠. 있죠. 그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럴 때 그럼 그때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그런 위기감을? 음...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자신감이 좀 넘쳤던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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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무조건 되지. 아 나는 무조건 데뷔하지. 그 다음 돼? 아 난 완전 가수 할 수 있어. 이랬는데 막상 데뷔를 하고 나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음. 뭔가 활동을 하다보면서 좀 더 자존감이 낮아지는... 낮아지더라고요. 연수생 때보다. 오. 오. 사실 연수생 때는 그냥 데뷔를 못하면 어쩌지 걱정이 있었는데. 활동을 하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으니까 고민이 더 많이 생기긴 했는데. 왜 여기까지 왔죠? 이야기가.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 갑자기 그래서 위기라고 하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억나는 위기는. 그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자존감 상태는 어때요? 오. 지금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한번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은 제 이 멘탈 유지를 아주 잘 건강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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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제가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말은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은 정상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정상에 올라서려고 하고 잘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상을 향해서 가면 내리막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린 정상이 아니라 그냥 인생은 직진하는 거다. 어.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거다. 네. 그러면 떨어질 일도 올라갈 일도 없죠. 네. 그래서 인생은 그냥 쭉 이렇게 직진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직진으로 가겠습니다. 직진으로. 네. 직진으로. 직진으로. 자. 그리고 우리 권은비 씨가 명대사를 배추는 포기셀 때 하는 말이다. 아. 네.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죠? 아.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 문제집을 풀면서 우공비라는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오. 네. 거기 중간에 나오는 거기 중간에 제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이 대사가 보이더라고요. 중간에. 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거. 근데 이거 보고 아. 다시 펜을 놓지 말아야지. 오. 나는 포기하지 말아야지. 오. 그 마음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가지고 항상 물어볼 때 이 대사를 항상 말해요. 오. 오. 그리고 은비 씨에 약간 좌우명 같은 것도 있어요 은비 씨? 이겁니다. 아 좌우명 이거예요? 네. 야 배추는 포기. 포기하지 않고 항상 꾸준하게. 오. 네. 꾸준함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꾸준한 것도 중요하고 포기하지 말자 라는 마음에 배추는 포기 셀 때 하는 말이다. 근데 또 이게 진지하게 말아도 재미가 없거든요. 아니야. 지금 너무 재미있어요. 아 그래요? 궁금한 게 이게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말이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맞는데 배추는 포기 셀 때. 제가 너무 오래전에. 오래전에 문제집을 봐가지고. 잠깐 헷갈렸나봐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데 생각하긴 했는데.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바꿔서 말하니까. 선생님. 원래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그만 웃으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제 그만 웃으세요. 선생님. 배추는 포기 셀 때 하는 말이다. 아니.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말이다.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말이다. 그럴 수 있어요. 배추는 포기 셀 때 하는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넘어가죠. 저 그리고 은비씨의 목표 자연의 살기에 대해서 까칠한 푸모님이 남겨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연인이 꿈이지만 물질 친화적인 은비님 크크크크크 이러네요. 쇼핑을 좋아해가지고. 쇼핑을 좋아하세요. 쇼핑을 좋아하세요? 네. 주로 뭘 사요? 빈티지 쇼핑 좋아해가지고. 빈티지. 빈티지 샵 가가지고 많이 삽니다. 옷을 좀 많이 삽니다. 옷도 그렇고 액세서리, 소품샵 이런 것도 빈티지로 찾아서 갑니다. 빈티지가 또 비싸요. 아 비싼 데는 또 비싸고 이제 저렴한 데는 또 저렴하고. 오 그래요? 많이 아세요? 그런 빈티지? 뭐 비싼 데는 비싼 데로 갈 때도 있고 저렴한 데는 창고용 빈티지 이렇게 해서 엄청 컨테이너 박스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서 옷을 찾는 거죠. 저렴할 때는 또 그런 데에서. 오 전문적이다. 전문적이네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빈티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소품샵이나 저도 약간 이렇게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요. 생긴 거와 좀 다르게.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데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추천해 주실 수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통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영양제와 추천을 바꾸는 걸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자연인이 꾸미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냥 풀숲에서 빈티지를 입고. 그러면은 은비씨의 만족스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 저 한숨의 의미는 뭘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자연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너무 또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숲속. 적당한 숲속. 정말 어렵네요. 현실적인 거죠. 그렇죠. 적당한 숲속이면 또 혼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도심에서 약간. 약간 벗어난. 약간 벗어난. 그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딱 소음에서만 벗어난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요. 내 인생의 상대역은 루비다. 네. 도리의 팬분들. 네. 얘기를 해 주셨고요. 네. 그 루비분들은 보통 어떤 타입이에요? 저랑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제 팬분들도 그 가수의 이제 성향을 담고. 맞아요. 특성과 비슷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거든요. 뭔가 나랑 닮은 것 같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같이 얘기했을 때도 뭔가 나랑 비슷한 느낌을 받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나보다 이제. 완전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비슷해지겠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허. 루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루비입니다. 네. 그 중간 이야기만 하는데 결론이 없어가지고. 아. 우리 루비는요. 하고 자랑을 한번.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루비는요. 굉장히 이제 열정적이신 분들도 있고. 착하시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를 저보다 정말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시고. 음. 제가 무대 할 때도 엄청 좋아해 주시고. 평소 내려오는. 내려왔을 때 이런 귀여운 모습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저희의 루비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러면. 또. 여러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저희는 이제. 그. 저희 팬분들 몸베베 분들께. 항상 사랑한다 몸베베. 아.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혹시 은비씨도. 뭐. 루비분들과 그런 게 있는지. 아. 사랑한다 몸베베라고. 꼭. 이야기 끝날 때 그런. 네. 저희는. 상을 받거나. 아. 마무리 인사를. 마무리 인사를. 잘 사랑한다 몸베베. 저는 아직. 크.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통해 만들어 본다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사랑한다 붉은 보석. 사랑한다 붉은 보석. 사랑한다 붉은 보석. 사랑한다 붉은 보석. 너무 따라했나? 약간 따라했다 라는 느낌은. 그. 예. 그. 고마워요 붉은 보석. 고마워요 붉은 보석. 네. 뭔가 좀 더 스페셜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더 빛나라 어때? 더 빛나라. 더 빛나라 루비. 더 빛나라 루비. 좋다. 반짝반짝 빛나야 하니까. 오. 더 빛나라 루비. 오. 그리고 은비씨가 나중에 상 받았을 때. 더 빛나라 루비. 저보다 어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빛나자. 더 빛나요. 더 빛나요 루비. 더 빛나요 루비. 약간 어감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더 빛나. 더 빛나. 더 빛나 루비. 더 빛나 루비. 오. 주문을 딱. 거는 느낌. 더 빛나 루비. 더 빛나 루비. 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좋았어. 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